수술 가능은 한데 죽어서 문제죠. 이 정도면 저희 감당 못 해요. 아, 그래도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보고 장례 찌르라고요?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. 알겠습니다. 폭탄인 거 다 아는데 누가 받아요? 서울 시내 갈 데 없을걸요? 최 교수님한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, 선생님? 최 교수님? 이번에 모탈리티 또 나오면 교수님 힘들어지시는데. 다시 고향 내려가서? 죽는 거 기다려야죠, 뭐. 네? 수술해줄 사람 없으니까 방법 없잖아요. 박쌤 좀 변한 거 같아요. 변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. 박쌤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? 제 계약도 코앞인데 바짝 엎드려야죠. 아휴, 힘들게 의사 되면 뭐 합니까? 다 파리 목숨인데. 선생님도 파리거든요? 아, 예. 아휴, 교수님 감사합니다. 네. 네, 학생님. 교수님. 포레인 인팍에 심내막염 환자라고. 환자는 지금 계속 열이 나고 있는데 구혜동 교수님은 좀 빨리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. 그런데 받아주는 것이 없겠지.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? 내려보낼 거야? 리스크랑 높지만 아직 정수입니다, 교수님. 수술하고 싶습니다. 수술을 하면 박 선생이 얻을 수 있는 건 뭔데? 운이 좋아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구 교수는 자녀를 용서치 않을 거야. 자신이 포기한 환자를 살린 헬로우를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.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면 자네는 끝이야. 결국 자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. 그날 제 어머니 살려주신 날 얻으신 게 뭡니까? 병원장님이 반대하신 수술이었는데요. 병원장님. 자네를 얻었지.